1부에서 계속 됩니다. 맹세한 창고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며 이룰 수 있는 창고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창고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속이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것마저 있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창고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창고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창고의 길에 행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같이 바랍니다 내 살같이 바랍니다 베이는 이 고통 내 어머니 가슴에 해지는 이 시간 사랑과 주민들 차 오늘이 과거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입니다 좋은 하루에 그 은혜 그 은혜를 유지해 고통 아멘 아멘 아멘